안녕하세요 김태리입니다.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. 제가 부득이하게 일정 때문에 지금 영상으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대체하고 있어서 그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먼저 이 상은 광고주님들이 직접 투표해서 저에게 주신 상이라고 들었어요. 제가 배우 활동을 하면서 가장 제가 큰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일이 브랜드의 선택을 받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. 좋은 배우가 되는 일이 이 상의 의미와 또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대한민국 모든 기업 그리고 광고주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.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. 저도 열심히 열심히 일할게요. 우리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